4 뭐라고요 우리 사이를 질태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야 뭐 진짜 그만 믿으세요 너 진짜 정신 나간다 자 인사해 형수님이와 안녕하십니까 형수님 앉아 앉아 자 니가 소원을 빌었더니 너의 약속을 지켜줬어 니가 종국이 손을 데려오라고 했잖아 너의 소원을 지켰다 자 그러면 두 분 아름다운 시간 보내세요 보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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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내게만 내게 들어가야 돼 나 형을 가지고 싶었어요 형이랑 같이 있고 싶었다고 형 진짜 아 아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게 왜 아파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아 뭐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지금 너는 왜 그러냐 형 형 지금 야 이런 웅장한 것까지 와서 우리가 Svenki를 해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오늘 뭐 하는지도 몰라요. 야. 야 광수랑. 광수랑 종국이 아웃됐어. 야 사신이 있단 말이야. 검은호 사신이 있는데. 검신 검신. 어 멈추어라 감결이 그러면. 너를 잡아서 널 꼼짝 못하게 한다고 떼는 거야 그냥. 그러면 저거를 뭔가. 그럼 게임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. 뭔가 풀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뭔가 저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. 야 너는 너는 좋겠다. 야 오늘 구분이 안 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. 그렇죠. 모자 쓰고 다녀. 오빠 그렇게도 내가 뜯을까? 오빠 그렇게도 내가 뜯을까? 그래. 구분이 안 간다니까. 내가 사람들이랑. 그래 너 구분이 안 간다니까. 모자만 써야지. 모자 쓰고 사람들이랑 몰려다니면 끊을 수 있잖아. 그래 그래. 내가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. 똑같아 가지고 구분이 안 가. 야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러 뛰어야 돼. 진짜. 오빠 오빠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. 쟤 지금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는데.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해볼게. 좋아 너 이름표 조심해. 알았어. 야 혜진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. 같이 해서 같이 뛰어요. 같이 해서 같이 뛰자. 아 참 이 양반이 그 철없는 소리 하시네. 왜? 저 뒤에 사신 두 명 따라다니잖아. 저 뒤에 둘이. 그리고 하하 오빠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죠. 그래 지금 저 소똥 멈추라고 했더니. 멈췄네. 아 소똥이 멈췄어 지금. 아니 어떻게 소똥을 멈춰. 무서워. 갑자기 있어 보이네 하하 오빠. 지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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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. 진짜 떨어지니까 안 보여 지효. 지효가 안 보여. 일단 너무 무서워. 지효 지효 colorful palace yapıyor. BACK NARAL LANGzia MC BOile ACO. 좀 뜨czywiście. 잘 들여. วกla 쇼. 가지고. 사진 좀 공 policeman np. 근데 막 trickない. 4형 챠 hoy. fend её. 나 제일 frequently. 존경 кадров 적응. 요 져 여러분! 제가 핸드폰으로 JFK인 YIGH. 조제즈. 안녕하세요. 휴대 Έ forgiven. riesrezEN dep stages초. 우 rolling swagsyre charming. includes 반編. 마지막 뒤로. 알고ảumping Vol서. 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이렇게 걷다가요. 몇 차면은 2명씩 2명씩 이렇게 거꾸로. 알겠죠? 4명 가다가 2명 2명 가다가. 그리고 하동훈이 저를 볼 것 같으면 앞에 이렇게 좀 숨어주시고. 근데 너무 티나게 하면 안 돼요? 알죠? 가자. 갑시다. 하동훈 넌 오늘 죽었어. 정령님들께서는 관계를 지금부터 찾도록 합니다. 위치가 파악되면 손가락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알았습니까? 멋있는데? 그리고 나와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. 알았습니까? 안 따라합니까? 따라하도록 합니다.